피카츄라 이츠바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돌은 비준특보가스 네 피카피카 오늘도 이은주 앵커의 코인 노래방 타임 기다리신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내가 오늘은 어떤 노래를 부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피카츄의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내 진시가 그야말로 감전됐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잘 가다 싶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원전주가 정말 강합니다 주말 사이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고 온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오늘 원전 섹터 정말 강한데요 그래서 오늘의 윤재의 초이스는 원전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가 두산 에너빌리티 바의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MR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뉴스테일에 50조원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기기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슈를 전한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19%대까지의 급등세 보여주다가 그래도 탄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6%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는 21,300원에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호재성 이슈 외에도 오늘 원전주를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모멘텀들 정말 강했습니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지 원전주의 상승 이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에서 SMR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7월 달쯤이면 이제 체코 원전수주 막판 총력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30조 잭팟이라고 하죠 기대감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K-원전 세일즈는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던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한 가지 기대되는 이벤트가 있죠 바로 UAE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빈을 방문합니다 원전과 방산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원전 섹터 정말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16%대의 급등세 그리고 한신기계와 BHI가 7%대의 급등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기술은 5%대의 강세, 한정기술까지 2.28%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섯 가지 종목이 나와있진 않지만 오늘 두 가지의 원전 종목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에너토크와 우즈넨팩의 상한가까지 원전 종목, 앞으로도 이러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윤재의 초이스는 원전주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전문가의 초이스와 함께 실시간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오늘의 주의가 흐름은 정말 예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에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님과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혼자 있어요. 혼자서 노래도 부르고 지금 이런 저런 모습을 보면서 본부장님 조금 민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 피카츄 노래 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사실 피카츄 노래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대기하면서 따라 불렀습니다. 정말요? 네, 네. 혹시라도 본부장님께서 이상하게 저를 보실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좋게 보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의 초이스로는 원전 섹터를 좀 짚어봤지만 사실 여쭤보고 싶은 시장 이야기는 오늘 반도체랑 2차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반도체 섹터가 조금은 다른 흐름이 오전장과 오후장에 나타나는 것 같은 게 한미반도체의 오전장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윗고리를 굉장히 길게 달더니 반면에 삼성전자는 양전환을 했습니다. 반도체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까지 내내 HBM 사업에서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사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는 워낙 월등하게 잘했었고 엔비디아 퀄리 테스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준 물량을 다 하이닉스 가져왔는데 삼성전자도 위기를 느끼면서 사실 작년부터 해서 내내 뒤따르고 있었죠. 사실 시장의 기대감은 삼성전자가 드디어 올해 2분기 때에는 엔비디아로부터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삼성전자도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7만 원 뚫고 8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사실 4월 말부터 루머가 있었거든요. 아직은 그때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테스트를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시장에도 반영이 되면서 4월, 5월까지는 힘들었었죠. 최근까지의 모습이었는데 사실 또 최근에 오늘 또 장중인 내용이 엔비디아가 항상 애플처럼 똑같이 엔비디아도 어떠한 부품에 대해서 복수 벤더를 형성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내 HBM에서는 하이닉스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우리가 퀄리티 테스트라는 게 한 번 하고 나서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로부터 물량을 받고자 하는 게 있는데 당장 지금은 발열이나 조적 이슈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보완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도 전자 물량을 따로 넣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또 부합받으면서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HBM 복수 벤더를 끌고 갈 건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물량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내용들이 장중에 나오면서 막대한 수급이 올라왔고요.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롱셋 펀드에 대해서도 물량이 오늘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힘들었었던 소부장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오후에 올랐는데 한비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HBM의 TC 본더 물량을 하이닉스에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와 같이 맞물리면서 수급이 한비반도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또 잠깐 오늘 오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올려오면서 수급이 차익매물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한비반도체는 여전히 지금도 힘이 낼 걸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SK 하이닉스의 TC 본드를 납품했던 그 막대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제는 아마 올 하반기쯤 전망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에게도 납품할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지금 20만 원대에 있지만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차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2시 구간부터인가 2차전지 종목들, 특히나 양극재 종목들로 탄력이 계속해서 붙으면서 오늘 시총 상위단으로도 굉장히 좋은 탄력 보여주고 있어요. LG앤송도 2%대에 강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6%대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2차전지랑 반도체 둘 다 좋은 게 되게 드물잖아요. 사실 국내 지수를 올려 한다면 특히 코스닥도 올려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과 2차전지는 올라가줘야 부분도 있는데 물론 지금 최근에 4월 달에 이어서 이번 미국과 유럽 시장에 신고가 세우고 있는 5월 달에도 국내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은 힘들다 보니 그런 지수에 대해서의 투자 매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극재 기업들 리튬 가격이 내내 사실 올해에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내내 전기차 수요의 공백기간인 우리가 캐즈미라고 불리는 용어들이 있는데 2차전지에 대한 공백기가 있다 보니 또 테슬라도 올해 내내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내내 아쉬운 실망 매물이 나왔던 흐름이죠. 그동안 코스닥도 많이 빠졌고 또한 2차전지 종목들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특히 오늘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2차전지에서도 기대감이 갖고 있는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또한 2차전지에서도 밀도가 높은 고차원의 고품질의 양극재가 판매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나오면서 오늘 1차적인 저가 매수 물량이 나왔는데 저는 이번 사이클이 저는 오늘 오후 시장이 중요한 모멘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국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투탑에 대한 섹터에서 소외될 수 있는 종목들도 시장의 선택을 바꿔서 반등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 내내 힘들었던 어떻게 보면 중동이나 전쟁이 나오고 있는 국가들보다도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는 국내 시장이었습니까? 이 흐름에서 한번 이번 5월 말과 6월 달에 반전을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오늘 오후에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5월 말에는 반전이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는 게 S&P 500 지수가 한 달 동안에 지난주까지 봤을 때 거의 6% 가까이 끌어올렸는데 우리 국내 진실은 바이인 메이 결국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판에는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막판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져가 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성일 본부장의 초이스를 먼저 두 가지 종목을 짚어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조성일 본부장은 어떤 종목을 픽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종목부터 띄워주시죠. 네, S-Pure Cell과 SM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두 가지 종목을 좀 올려주셨는데 먼저 참여하는 방법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질문들 저희 본부장님께 다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창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S-Pure Cell은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요새 정말 핫한 종목이고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어떤 종목을 픽해주셨나요? 두 가지 사실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래도 선택과 또 아쉬운 비선택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면 선택은 SM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비선택으로는 S-Pure Cell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피카츄 노래를 부르면서 국내 증시 감전되어 있다. 모든 게 지금 에너지로 집중되어 있다고 했는데 초이스는 오늘 엔터주예요. 워낙 좀 적감했을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전에 먼저 S-Pure Cell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S-Pure Cell과 수소 종목들을 제가 나쁘게 본다. 이런 측면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최근에 전문 용어로 하지만 SOFC라고 불리는 그런 해당하는 연료전지가 부합받고 미국에서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블루 메너지가 급등하고 그런 트렌드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맞물리면서 상당히 나왔는데 저는 최근에 단기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에 주가를 좀 눌리면서 우리가 지금 주가보다는 지금은 데이트레이딩을 상당히 잘하시는 투자자분들 소수의 분들이겠죠. 또한 이미 보유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내일도 이어서 분할로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단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아직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수소 섹터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S-Pure Cell이든 두산, Pure Cell이든 범환, Pure Cell이든 많지 않습니까? 한선 엔진 이런 미코도 있는데 종목들은 단기에 조금 눌린다 한다면 이번 주에 좀 눌릴 걸로 보여지는데 눌린다고 한다면 그때 11선이나 또는 21선 눌림문까지 내려가고 나서 그때의 이후에 눌림도 있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그런 종목군으로 한번 재공작을 하는 그런 기회를 보시기를 제가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특히 S-Pure Cell을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특히 매출 대부분들이 건물 쪽, 건물 발전용으로 쓰이는 수소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다각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서 더 부합받는 것은 뭐냐면 발전용과 운송용 이쪽에서 부합받고 있는데 물론 건물용도 물론 좋게 하겠지만 건물용보다는 최근에 내내 어려웠던 수소 섹터에서 드디어 정말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운송용을 넘어서 발전용으로도 수소가 몰리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그런 도전이 필요할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고 이 종목이 지금 보면 작년에는 적자를 냈는데 올해에는 소폭에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좋지만 흑자로 전망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교상폭이 그렇게 크지는 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인 어떤 올해에 대해서 사업의 로드맵을 더 자신 있게 밝히고 또 IRR을 통해서 이 종목이 올해 이런 수소 트렌드가 왔었을 때 더욱더 건물뿐만 아니라 발전, 운송까지 해서 더욱더 포트폴리오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해당하는 자신감 있는 그런 로드맵을 발표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한 번 더 더욱더 진성수급이 올리지 않을까 지금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또 작은 종목이지만 특히나 최근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 나올 때 다른 종목들하고는 다르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매니저수급, 진성수급이 들어오지는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작은 종목도 매니저수급들이 5억, 10억씩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못 보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의 체질이 좀 더 발전과 운송 쪽으로 바뀌는 부분도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체질 변화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단기 그런 흐름으로도 수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린다면 이 종목은 단기에 조금 눌린 다음에 11선이나 21선 제가 좀 준비한 차트가 있습니다. HDS뿐만 아니라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금 제가 저 차트는 오늘 제가 오후 2시 정도의 시점에 대한 차트인데 지금 흐름과는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한번 눌린다고 한다면 제가 오른쪽 보시면 1차 지지 라인 그 다음에 아래에는 2차 라인 제가 선을 걸어놨거든요. 1차 라인을 본다면 지금 올해 1월 달에 골점라인을 보고 있는 17,000원 라인 2,000원까지 라인이 눌렸을 때 눌린 다음에 반등을 보여준다면 그때 한번 1차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찬스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때 접근하거나 또는 그때 지키지 못하고 있고 더 주가가 눌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아래선 검은색 선으로 걸어놨던 2차 라인 2차 라인이 1만 6,000원 라인이고 그 라인이 2월 달과 3월 달의 고점 라인입니다. 그 라인까지 밀린다 한다면 그 시점에서 2차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줄 수 있고 그때 접근한다면 우리가 이번 사이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찬스가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SPS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서 너무 급작스럽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비초이스한 이유였는데 수소 대표적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으로 보시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지금 두산표월세 같은 종목도 차체 흐름이 좀 비슷한데 두산표월세도 역시나 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는 확실히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소 섹터가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보실까요? 지금 당장 단기로 봤을 때는 바로 내일도 투자해서 얼만큼 우리가 여유 있게 대응하면 수익 낼 수 있을까라는 확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좀 안전하게 어차피 수소라는 트렌드가 한번 바닥권에서 딛고서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날 이슈는 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블루퓨어스리나 블루 메너지나 다양한 기업들이 사실 힘을 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기 우리가 차익 매물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좀 눌렸을 때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사실 수소 종목들을 볼 때 가장 좀 자신 있게 보는 종목 중 하나가 지금 두산피어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미코라는 종목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코라는 종목은 우리가 이제 수소뿐만 아니라 HBM 분야에서 퍼스릴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도 같이 한번 모멘트 받을 수 있으니까 두 종목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제가 또 다음 부분도 두산피어셀이나 미코 같은 종목에서 또 한번 좋은 찬스가 온다면 그때는 제가 선택으로 가져와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소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S-피어셀에도 좋지만 두산피어셀이나 미코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초익스탄 종목 SM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S-파가 또 이제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안영 해제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이랑 아무래도 엔터랑 김미랑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엔터주도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SM이 오늘 제일 강하더라고요. 엔터주 중에서 SM이 제일 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사실 SM의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우리가 알다시피 NCT Dream, 그다음에 EXO, 그리고 S-파 이런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투자하는 아이디어가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야속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3분기부터 엔터 종목들이 빠졌을 때 SM도 많이 빠졌거든요. 물론 SM의 지배구조 이슈인 카카오 관리라는 이슈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엔터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 SM도 낙폭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아티스트들이 특히 중국 쪽에서에 대한 매출 비중이 다른 엔터 종목보다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중국에서 앨범 판매량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엔터 종목들 다 같이 빠질 때도 힘들었지만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더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반대로 한안정 이슈가 해제되는 이벤트가 전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SM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과거에는 안 좋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빠르게 바뀌는 부분도 볼 수 있는데 SM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또 오늘 아시다시피 에스파의 데뷔 4년 만에 첫 정규앨범이 나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시면 지금 에스파뿐만 아니라 NCT 드림도 올 6월달과 하반기 때의 대규모 월드투어도 전망되고 있고요. 또 에스파도 역시나 이번 6월 말과 7월 달에 대규모 월드투어 일정이 있습니다. 또한 신인도 그룹들도 2분기와 3, 4분기 때 발표할 전망이다 보니까 이번 1분기 때는 SM뿐만 아니라 엔터 정보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최근에 중국의 모멘텀을 함께해서 이제는 지금부터 해서 3분기, 4분기 내내 다시 한 번 작년 1분기, 2분기와 함께해서 다시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오는 시점이 저는 지금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요. 최근에 하이브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엔터 기업들의 아티스트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안 좋았던 부분들 이게 이제부터는 오히려 아티스트 사람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바뀌는 흐름이 지금부터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쯤에 정말 잘 갔을 때가 있어요. 이때 주가 흐름까지 오기에는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왔지만 힘들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엔터주들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사실 엔터 종목들이 작년 연간 실적 대비해서 올해에도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연간 실적보다 올해가 더 좋다는 것 때문에 주가도 작년 고점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점검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연간 전망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수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당시 때 시장 흐름대에서 엔터 종목들의 사람들이 쏟는 관심도 어태물이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는데 센티멘탈을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 작년에 2분기까지는 상당히 매우 좋았거든요. 그런 매우 좋았던 모멘텀들이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때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올해는 지금 작년에 봤던 엔터 종목들을 쏠렸던 그름보다 투자할 수 있는 세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앞으로 올라올 때 뚫어야 할 매물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소문을 볼 것 같지만 그거를 작년보다 더 뚫을 걸로 보여지기에는 좀 점검할 사람들이 많겠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매주마다 이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엔터 종목들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 세터니까요. 제가 매번 보냐면서 우리가 투자를 몇 개월 동안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날그날 또 한 주 한 주마다 점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또 수시로 나와서 엔터 종목들에서도 바뀌는 흐름들마다 체크해서 또 한 번 제가 그때 때마다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 종목들의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숫자도 숫자지만 관심도를 한번 집중을 해본다면 전고점 부근까지 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고요. 오늘 조성일 본부장의 초이스 종목은 SM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 실시간 종목 진단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022128에 02325에 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거 권해드릴 텐데요.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 전화벨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 창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SM에 대해서 좀 정리된 화면 먼저 띄워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저희 시작하자마자 종목 진단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전산업 이야기도 올라와 있고 오늘 종목 진단 꼼꼼하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쯤에서 좀 수익을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하늘이님의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P&T 들고 오셨네요. 3만 8천 원 평당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50% 목표 주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셨대요. 3만 8천 원 구간이시면 지금 확실히 수익 중이신데 오늘도 굉장히 갭상승까지 하면서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50%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투자금이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종목의 거의 절반 정도 투자 비중을 유지하는 것은 제가 권장드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미 투자한 거라고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우선 제가 칭찬 좀 드릴게요. P&T 종목은 투자하신 타이밍도 너무나 나이스한 타이밍이었지만 종목 선택도 아마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하신 분 같아요. 2차전지 내에서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를 또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P&T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물론 주가가 5만 원 뚫고서 더 상승한다면 일부 조금 조금씩 분할로 입절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당분간 팔지 말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양극재, 음극재 대표적으로 수제 기업들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진한 부분 때문에 쾌짐으로 인해서 조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금 3, 4분기 동안에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 전공정 장비들, 장비 기업들은요. 상당한 수주를 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업종이든 제조 기업들이 내내 업황이 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내내 꾸준하게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다면 그만큼 좋은 호재는 없거든요. 그런데 전방 사업의 부진과 아무 상관없이 실력을 인정받고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요. 전공정, 반도체 2차전지 전공정 장비들이 종목, 직목들이 거의 2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쌓고 있습니다. 거의 올해 한 1분기 때가 1조 8천억이었는데 지금 아마 2분기 때는 예상컨대는 거의 수주 잔고가 2조 원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압도적인 잔고를 쌓고 있는데 이게 다 앞으로 몇 년치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내 그것 때문에도 최근에 상승세가 좀 강한 모습이고요. 이 종목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현재 오늘은 또 상승하면서 단기로는 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렸지만 이 종목은 시장만 좀 더 버텨준단다면 5만 원 돌파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 가사예요. 그래서 더 보유를 권장드리고요. 이 종목을 물론 주가가 좀 더 오른다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 매수한 비중을 만약 100으로 본다 한다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간다 한다면 10분의 1 정도씩 조금씩 물량을 입출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큰 물량들은 차트 보시면 지금 작년에 10월 11월 때 이때의 의미 있는 가격이 6만 원대 라인거든요. 이 6만 원대 라인은 저는 2차전지 종목들이 섹터가 한 번 더 반드시 나온다 한다면 그와 더 힘을 더 받아서 6만 원 라인까지 오는 것은 저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어? 6만 원까지요? 5만 원 넘어서? 저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씩 익절할 수 있겠지만 큰 물량들은 더 힘 있게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그런데 본부장님 50%잖아요. 50% 끝까지 6만 원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익절을 해나가면서 6만 원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6만 원 벌 수 있는 부분이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간다면 당연히 또 보자 싶겠지만 그렇게 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리 좋은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주식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오랫동안 6개월이든 1년이든 좀 물려있는 물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을 때 지금 한 6개월일째 1년째 물려있는데 그게 본점 근처에 온다 한다면 그 물량들도 또 일부 손절을 손절하는 물량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PNT는 또 그런 물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까지 제가 봤을 때는 단번에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을 건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주가는 지그재그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지그재그 상승하는 부분에서 얼만큼 의뢰하신 분께서 얼만큼 그거를 강하게 견딜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본다 한다면 어쨌든 50%의 투자 비중도 좀 큰 비중이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지금 이제 4만 5천 5백 원인데 주가가 좀 더 올라서 예를 든 면 우리가 천 원 단위로 해서 예를 든 면 5만 2천 원대 한다면 그때는 기계적으로 한 10% 정도 비중을 줄인다거나 또는 더 올라서 다음 물량을 했을 때 5만 5천 원 온다면 또다시 한 10% 정도 비중을 줄이고 또 상황을 보는 그렇게 천 원 단위나 2, 3천 원 정도 단위에서 올라갈 때마다 기계적으로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시면서 좀 큰 물량들은 좀 더 보는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게 오히려 이 종목이 상승하다가 어떤 단기 흐름 때는 또 차익 매물이 나와서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물량을 아예 안 팔고 있다 버리면 단기의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손절 물량이 손실이 큰다 한다면 강제로 장기 보유하겠지만 수익 중이란다면 잠깐 흔들리면 또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P&T 종목 살펴봤더니 저희 하늘이님께서 P&T 진단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성공 투자하기를 기원을 해드릴 거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당신의 초이스에 상담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장비 종목들 그래도 몇몇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P&T 종목도 이렇게 주가 흐름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매도를 하는 전까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007빵님의 종목을 가보도록 할게요 슈어소프트테크 11,000원 20% 작년에 사고 이 종목이 계속 빠졌었는데 오늘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기다리면 탈출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만 좀 알고 있었는데 오늘 SMR 이슈가 좀 붙더라고요 사실 이거는요 오늘 좀 SMR 관련해서 원전 테마의 단기에 편승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오늘 샤트를 보시면 내내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다가 최근 4월 말과 또한 오늘 장대 거래량이 실리면서 좋은 모습 보인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시청자 분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작년 8월 달에 고점이었던 11,000원 라인까지 올라가기에는 그동안에 험난한 세월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주가가 작년에도 그렇고 상승세를 보였던 가장 큰 원논력은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고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서 동사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현대차 이슈에 맞물리면서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깨지다 보니까 내내 주가가 힘들었던 부분이죠 오늘 지금 이 종목이 한국형 원자로 개척 제어 시스템 여기에서의 시행 검증을 15년 정도 수행하였다 그러면서 뉴스케일 파워 관련한 그런 이슈로 올라왔지만 사실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찐 원전 기업은 사실 좀 아니거든요 만약에 올라가다가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식어진다면 또다시 가장 먼저 차익매임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다 한다면 물론 11,000원까지 지금부터도 거의 주당 5,000원 이상이 더 올라야 되는 그런 힘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부터도 거의 80% 이상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1월 달에 기록했던 8,000원 라인을 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저는 그래도 또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또 19년 동안 쌓아왔던 저의 섹터와 종목을 분석하는 그런 노하우를 다 체크해서 말씀드려야 될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미해서 말씀드린다 한다면 이번에 7,000원대 후반대나 아니면 8,000원대 잠깐 돌파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은 좀 아쉽지만 물량을 한 4분의 1이나 한 3분의 1 정도는 조금 더 비중을 줄여주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만약에 7,000원대 후반까지 왔거나 8,000원 돌파해가지고 물량을 좀 정리했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에 7,000원대 후반에서 이하로도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물량은 좀 아쉽지만 정리하시고서 다음 종목들을 좀 곤약하시는 그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말씀드렸다시피 8,000원대 초반 라인을 돌파해가지고 일부 물량을 정리했는데 더 올라간다 한다면 그때는 9,000원대, 10,000원대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일부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시는 거 말씀드리겠고 왜냐하면 현대차, 이 슈어 서포트 테크가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관련한 큰 트렌드가 매우 중요한 주가 상승의 동요일 것인데 사실 현대차가 내내 자율주행 관련해서 도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자율주행 부분이 지금 레벨 3에서 레벨 4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해서 하다 보니까 당장 자율주행 관련해서 큰 모멘텀이 있을지는 좀 점검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자율주행이요 8월 8일 날에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공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내년 상반기 때 현대모비스가 또 앞서 나가면서 자율주행 4단계의 실증차 운행 일정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내내 기대감으로 일 수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서 또 보기에는 이번 SMR 관련해서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그때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제가 한 가지 종목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HL 만도가 오늘 분봉차트상으로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원전 관련된 이슈로 좀 묶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최근에 드러난 게 있는 건지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도 생각보다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사실 오늘 HL 만도가 어떻게 보면 21선 눌림봉에서 정확하게 큰 상승 나오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ADAS라고 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 부분에서 거의 현대모비스 HL 만도는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당장 시장의 레벨4에 대한 개화가 멀리 남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장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이어지고 있으면서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전장 분야는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면 차선이 이탈했을 때의 경보를 알려준다거나 다양한 많지 않습니까? 크루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HL 만도가 만들고 있는 이런 ADAS에 관련한 그런 많은 물량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을 주목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지금 HL 만도도 이러한 부품에서 AI 테마가 역히면서 같이 상승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자율주행을 투자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 오토웨버 그 종목에 더욱더 현대차의 자율주행 부분에서 더욱더 밀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대 오토웨버, 두 번째로는 테슬라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라이다, 카메라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서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눌려있지만 MC넥스 또는 피론티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 조금 더 압축해서 보시는 부분도 저는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L 만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꼼꼼히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이 다양한 아재객으로 좀 넘쳐나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저희 졸고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윤재행이 들어올 때 천이고 나갈 때 백이 되는 건 뭔지 아실까요? 들어올 때 천이고 나갈 때 백이요? 저도 아잰데 제가 인천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재행이 들어올 땐 천이었다가 나갈 땐 백이 된대요 제가 모르겠네요 네, 인천 아웃백이라고 합니다 사실 재밌지 않죠 아, 그런가요? 저도 사실 아잰데 제가 아재 중에서도 개그에 대한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도 주식이지만 아재에 관련한 트렌드를 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채팅창이 좀 싸늘해졌네요 바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따상님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전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00원 비중은 10% 오랫동안 보유를 했는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급등을 했다가 또 빠지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전산업 살펴보시면 정말 잘 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1% 때까지 급등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수익권을 좀 못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쯤에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거의 6개월, 7개월 만에 엄청난 장대 거래량이 실리면서 사실 미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종목들도 다 같이 오늘 힘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도 사실 오늘 차트 한번 보시면 그래도 오늘 장중 최고가였던 윗골이 대비해서 종가가 그렇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상한가 기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힘이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트렌드는 사실 이번 주에 내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문의해 주신 시청자 분께서 11,700원 이전 라인까지 정확히 도달할 수 있을지는 단기 그림이다 보니까 장중 터치는 할 수 있겠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근처에 왔다고 해서 팔지 마시고요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실렸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가 신다 한다면 이런 트렌드가 저는 6월에도 내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은 이 종목도 주식이다 보니까 상승하다가 예를 든다면 11,700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잠깐 근처에서 올라갔다가 눌릴 수는 있겠죠 차이매물 나오니까 하지만 이 종목은 조금 너무 단기에 급하게 보지 마시고 6월 말까지도 좀 넓게 보진다 한다면 기본적으로 원전 섹터에서 내내 6월에도 좋은 이벤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더 보시면서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했고 제가 바라기로는 이 종목이 손절이 아니라 수익을 내고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지금보다 더욱더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원전 봤을 때 보시면 최근에 이번 주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열심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목이 잠깐 메이는 게 있는데 그만큼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6월 중순쯤에 영국의 원전 협력단도 방한해서 또 한 번 체크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7월 초에 아시다시피 30조 원 전망되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프랑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누구도 확답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쪽에서 한국이 따낼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또 이게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 루마니아 또한 더 나아가서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수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전 섹터는 AI도 같이 엮여 있고 또한 각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각국의 에너지 안보까지도 엮이면서 AI와 에너지 안보 더 나아가서 한국형 원전의 강한 모멘텀 통해서 수주 이 세 가지 모멘텀이 같이 맞물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우리가 단기 대응하지 말고 좀 더 보자 그리고 중장기도 좋겠지만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6월 말까지도 우리가 기분 좋게 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원전 섹터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쯤에서는 좀 다른 대응 방법을 살펴봐야 되나 이런 점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기다리시면 적어도 지금 구간에 손실보다는 확실히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다지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고동님 개그 엄청납니다 이런 내용 올라오고 있고요 진단타임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전화 울려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FA 반도체 6500원에 15%인데 추가 매수 해갖고 빠져나올 수 있나 싶었어요 아 네 6500원에 15% 들고 계신다고요 네 네 혹시 시청자님 언제쯤에 들어가셨을까요? 현재는 조금 됐어요 음 좋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한다면 이 수익을 좀 돌려서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반도체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 지금 8150원 구간부터 꾸준히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저점이 5500원 구간이었는데 그렇게 큰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최근에 4월달 5월달 내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조금 차익 매물로 힘들어하면서 특히 온디바이스 AI 트렌드와 엮여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양질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이 종목은 차트만 보시면 작년 12월달에 장대 양봉으로 상승한 이후로 주가가 비록 1월 말 이후로 밀렸지만 그래도 한 5500원대 라인만큼은 꼭 지켜주면서 그래도 다음 반전에 대한 기회를 차고차고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최근에 온디바이스 트렌드가 잠깐 4월 5월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기업은요 작년도에는 약 167억 정도 적자를 본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함께하면서 온디바이스 트렌드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에도 더욱더 온디바이스 트렌드에서 강하게 힘을 실어주면서 해당하는 수준 물량을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해 현재 지금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올해 연간 전망 영업위치가 무려 300억 한다면 작년 160억 정도의 적자에서 300억 흑자 큰 모멘텀을 보일 걸로 전망되거든요 그런 확고한 이익에 대한 상승의 전망이 있다 보니까 다른 온디바이스 대비해서는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오늘 오후부터 해서 삼성전자도 반등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온디바이스 기업들도 좋은 모습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특히 조금 분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온디바이스 기업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온디바이스에서 대장주로 보여지고 있는 ISC나 유동공업도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틀에서 본다 한다면 SFA 반도체도 지금은 오늘은 비록 바닷고는 잠깐 올라오고 거의 0.8%밖에 못 올랐지만 언제든지 최근 박스권의 저항이었던 6,000원 라인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신 값이 6,500원 라인인데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종목을 의뢰하신 분께서 너무 단기간에만 접근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면 비중도 15%로 한다면 그렇게 또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 내면서 이 종목을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투자 비중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6,500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6월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도 있고요 또한 6월 10일에 애플에 WWDC 이벤트도 있는데 이런 이벤트 통해서 다시 한번 온디바이스 AI가 그동안 소외되었던 2개월간의 흐름을 이겨내고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투자 심리가 될 걸로 보여지니까요 이 종목도 기본적으로 5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요 의뢰하신 분께서 조급하지만 않다 하신다면 이 종목도 저는 7,000원대 이상으로 해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중순 말씀하시는 거죠? 6월 중순에서 6월 말 사이에 7,000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지금부터 추가 매수 그러면 추가 매수 OK 사인인가요? 아니다 투자 비중이 좀 크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있는 비중에서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추가 매수 안 하시고 지금 있는 비중에서도 6월 중순까지 가져가신다면 7,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연락 또 주세요 네 네 이렇게 SFA 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종목 참 오랫동안 좀 쭉쭉 빠지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없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와 이렇게 빠르게 가네요 벌써 4시 50분이 돼서 이쯤에서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짱 초이스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탭 다 양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짱은 좀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시장에 지금 투자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투자금 내에서 계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같이 힘을 내고 있는 AI 트렌드 또한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한 부분들 이런 내러티브에 관련된 기업들과 섹터들이 상승 흐름을 쏠리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아마 이번 주 말에 또 미국의 PC 발표도 있고요 또한 또 FOMC 관련한 부분도 베이직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번 주에도 미국의 첫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9월이냐 또 12월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의견 분분하는 것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마 올해 이번 주에도 시장은 이렇게 전력 수요와 AI 트렌드 이런 부분에 맞물리는 종목들에 더 상승 나올 걸 보여지는데 그래서 AI 성장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부분에서 오늘 떴던 원전 그다음에 최근 반등 나오고 있는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종목들 또 수소 이런 종목들에서 수납매가 돌면서 섹터가 상승할 전망이고요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방망이는 좀 길게 잡지 마시고 단기에 접근하시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또 주가가 눌리면 다시 한번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이번 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또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있으면서 지금 그동안 소외되었던 엔터 종목들도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기존에 내내 강한 흐름이었던 화장품 기업들도 또다시 상승 나오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범 중국 관련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 화장품 엔터 더 나아가서 면세점 카지노 여행 항공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에 흐름 나올 때에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 또 PC 발표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PC 발표, 개인소비지출 발표는 미국 연준이 특히 금리 발표를 결정을 할 때 물가와 고용을 보는데 특히 물가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CPI나 PPI를 본다 하지만 연준은 특히 PC 발표를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발표가 이번 주에 있으니까 이번 주에도 너무 큰 자금을 투자하는 그런 권력보다는 조금 미국 물가 관련해서 불화체성을 좀 인지하면서 조금씩 물량을 어떤 투자 종목이 있단다면 대규모 투자보다는 조금씩 접근하시면서 분할 매수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미 지금 수익난 종목이 있단다면 그 종목들은 분할 매도 측면에서 조금씩 엑시트를 하시면서 지표 발표에 대한 불화체성을 회피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이벤트가 많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5월의 마지막 주간 이제 6월 달을 기다리고 있는데 PC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 주간이기도 하고 베이지북 공개도 또 있고요 또 우리나라 안으로만 봤을 때에도 한중해 정상회단부터 UAE의 대통령 방안까지 이벤트가 워낙 워낙 굵직하게 있기 때문에 테마단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월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5월과는 또 한 달이 다른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실려있는 그런 증권사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6월 시장은 좀 어떻게 기대하실까요? 사실 국내 증시가 미국과 유럽 대비해서 너무나 4월 5월 달에 힘들었죠 그만큼 많이 소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금리나 관련한 부분들 시장 금리에 대한 변화는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만 예를 든다면 6월 달에 우리나라가 공매도 일부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불확실성 또한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금투수세 실행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이슈까지도 합치되다 보니까 더욱더 민감하게 좀 아쉽게 눌렸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조금씩 해결된다고 한다면 조금씩 가셔야 되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겨내고서 다시 한 번 그동안은 좀 오르지 못했던 소외되었던 부분들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흐름이 이번 주와 6월 달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번 주에 특히 오늘을 기정했을 때 저는 6월 달 시장을 매우 좋게 보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 있게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본부장님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6월에는 본부장님의 미소처럼 좀 기분 좋은 한 달이 되기를 바라볼게요 오늘 저와 함께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본부장님? 저도 오늘 이 방송에 두 번째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긴장이 좀 줄어들면서 더욱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또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그 전 저번 주 때는 다 드리지 못해서 방송 끝나고 좀 후회했던 점이 있었는데 너무 그러셨어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알고 있고 또한 들고 싶었던 말씀들을 다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도 오늘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열정이 이제 이 공간을 넘어서 카메라 밖으로도 전달이 되기를 한 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당신의 초이스는 여기서 한 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전문가 초이스부터 종목 진단까지 꼼꼼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